해외에서도 공연 좀 와달라고 그렇게 또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요. 한번 여기를 불쌍나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조금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계신데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비 온다고 짜장 내면 집에서 열어가야 되고 비 와서 너무 좋다 하면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공연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수원 아줌마 박석희 팀이 끝나면요. 좀 전에 인사하고 들어가신 빌손 회장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즐거운 공연을 보여주실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자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미녀들이 나오니까 막 기가 확 죽어버네. 여기 다 쳐려요? 한 번도 앉아보고 천여도 잘 찍어보시오. 누가 제일 잘하는가 저희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수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일하는 천여부대입니다. 천여부대 박수 한 번 주시면 장탄영으로 들어가자! 상시 타협을 들었다! 상시 타협을 들었다! 길로 길로 가다가 하루하리 한 대를 줄 수 있다! 생긴 하늘을 그렸다! 상시 타협을 받으니 상시 타협을 들었다! 상시 타협을 들었다! 상시 타협을 들었다! 상시 타협을 들었다! 지내야 살아농게 하던 녀석 살아농게 흐린 나를 어떻게 누나 잠을 치고 흙이도 흙이도 잠을 잃고 흙이도 잠을 잃고 상가정으로 들어간다 설치고 다 들어간다 저렴한 자리에 들어간다 살이 날을 얻은 게альном이다 흙이도 그렇고 또 생각해 흙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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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잃고 다 들어간다 줘 흙이도 흙이도 돌아왔다 심지어 잡다 가녀봐 살이 날을 살아 потом 가쟁아 할렐 Shaid 구리는해야 개군이대가 개군이 찬자 마이러 드라마 봐라 랄러 마이러 드라마 삼려 하니가 바란라 하리러 드라마 시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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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